원불 그래서 원불 하면 이름이 왜 원불교까요? 이론상은 원이죠. 이론상은 진공 텅 빈 자리고 텅 비대 구공이죠. 텅 비어있되 우주의 진리가 꽉 차있는 자리고 원 하나 가지고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쵸? 그 원 원이면 원교라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이대종사 정산종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만 얘기하면 진공 진공만 얘기하게 된다 이거죠. 묘유가 있어야 된다. 이 원한 이 구공의 이 진리가 불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이쪽이 원이 원이 공적이면 이분들은 수신교를 중시합니다. 원불교는. 공적이면 불은 영지다 이거예요. 텅 비어있되 우주의 진리가 충만한 그 진공이 공적이라면 영지라고 하는 신령한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의식을 부처로 대표하는 그래서 원불 그러면 공적 영지교입니다. 원불교는 우주의 텅 빈 무국의 진리 이쪽은 무국적이죠. 무국의 텅 빈에서 태극에 신령한 치해가 나와서 전지전능으로 우주를 주제한다. 이 소리. 텅 빈 텅 빈 속에 우주의 진리가 이미 원만한데 진리만 있으면 뭐하니까? 거기에 의식성 영지가 있어서 이 영지가 우주를 창조하고 굴리고 경영한다. 그래서 선악 인과를 다 조율하고 우리가 복지으면 상주고 죄지으면 벌주고 우주에 추납추동 굴리고 이 모든 거를 영지가 신령한 알아차림이 다 굴린다. 그래서 이 원불을 해가지고 법신불인 거죠. 법신불이자 뭐 보신불이자 다 거기서 우주를 굴리는 자리가 됩니다. 이쪽을 법신불 그러면 이쪽은 보신불이 되는 거고 사실은 다 해서 이 일원상의 작용이니까 일원상의 본체와 작용의 얘기니까 근데 이게 이 얘기 들으시면서 지금 죽인다 저기 원불이라는 게 근데 원불은 우주에서 하는 얘기고요. 원불이 여러분 의식 안에 들어와 있으면 공적 영지예요. 여러분 안에 공적한 자리 텅 빈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일원상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의식으로 생각감정 오감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의식 안에 있는 이 불의 작용입니다. 원과 불 공적 영지가 여러분 의식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내 거는 못 보고 우주 것만 감탄하면 타력신앙이 돼요. 하나님 우주를 이렇게 그 원만한 진리 속에서 우주를 낳고 굴리고 하시는구나 다스리고 하시는구나 바깥 하나님한테 경탄하고 계시면 이 내게 죽어요. 내게 뭐냐 그럼 타력에 빠져요. 자력은 뭐냐 내 안에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찾아야 진짜 신앙이 되고 자력 타력이 하나로 되는 겁니다. 하나가 타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나밖에 다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참나가 우주에서 작용하면 타력이라고 하는 거고 내 우주에서 작용할 때 내 심신에서 작용할 때 자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건데 사실은 이해되시죠? 원불교 때 해야 될 걸 괜히 지금 우리 학당분들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원불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원불이냐 왜 원불교냐 경전에 다 써있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제가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렸을 뿐이죠. 그럼 내 안에 그럼 여러분도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게 지금 우리나라는 자꾸 선불교만 우리 불교보다 원불교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선불교만 다 까요. 근데 선불교는 목표가 뭐냐 이 공적영지 똑같아요. 목표는 근데 이 공적영지 딱 거기까지 얻으면 일주보살인데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원불교는 이 원만한 중에 구공을 얘기한다고요. 일주보살 벚꽁 얘기만 주로 하는데 선불교는 원불교는 계속 구공 얘기를 합니다. 구공 구공에서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도리가 나와서 여기서 뭐가 갈리니까 선악 선악이 갈린다. 그래서 선을 하고 악을 안 할 수 있는 진리가 원 안에 다 이 원만한 원만한 이 원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 원 잘 굴려 쓰며 살아야 된다 하니까 구공을 강조하니까 이분들은 일지 넘어가는 방법론을 갖고 있고 지금 선불교는 화두 아무리 터져도 일주밖에 못 갑니다. 더 가려면 대승경전엔 있는데 대승기신론 화음경엔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현대화 시켜서 하고 있는 것은 원불교고 오히려 선불교는 주구장창 뭔 얘기만 해요. 화두 터지면 끝난다는 얘기만 해요.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다. 원불교는요. 간단하게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다. 지금 선불교 주장입니다. 원불교는요.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십여세만 되면 어떤 데는 아주 어린 나이에도 십여세만 되면 집에서 견성은 다 한다. 성불이 어렵다. 성불하려고 스승 찾아다닌다. 그 다음부터 집에서 견성은 하고 앞으로는 그 견성이 일주, 5살 정도예요. 집에서 일주 정도는 되고 공적영지는 집에서 찾고 이제 공적영지 쓰는 법 배우려고 육군 잘 운전하는 법 배우려고 스승 찾아다닌다. 그래야 성불된다 하는 그 얘기를 딱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백학명 선사라고 유명한 스님이랑 같이 소태산 그 선생님이 놀다가 불어시켰어요. 자기 그 소태산 선생님이 시봉하는 아이한테 꼬맹이한테 저기 딱 걸어가서 빗자루를 딱 찍혀드리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백학명 선사 왔을 때 어우 우리 애가 견성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백학명 오 그래 한번 답을 내봐라 하니까 뚝뚝 뚜벅뚜벅 걸어가서 빗자루를 딱 등어요. 헉한 거죠. 어 견성했다. 놀린 거죠. 이렇게 불교 견성이라는 게 허망하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오는 시대는 이런 식으로 점검하면 안 된다 하고 지적하고 이게 원불교 경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문답 잘 주고 받으면 그런데 그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나요? 뭐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빵 한 개 먹었냐 아니 세 개 먹었대요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화를 서로 하다가 오 저 도인일세 불법승 산보 얘기하고 막 이러는 줄 말고 이런 옛날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딱 배째 하고 딱 단호하게 치고 나가면 견성했나 보다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께 자기가 당하는 거죠. 말로 설명을 안 하고 딱 깨어서 딱 정신을 깨어서 작동하는 것만 보고 인가를 해주다 보면요.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치는 잘 모르는데 딱 정신만 차리고 움직이는 경우에 견성했나 보다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도 점검해야 되고 선정도 정신 차림도 지혜도 아공복공 얼마나 아는가 도 두루 이렇게 점검하는 게 제일 효율적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도 있으신 거고 쉽게 그렇게 견성 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지적 하시되 오히려 사실은 더 쉽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원불교 나온 지 100년 지났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원불교인은 아니지만 그 정도 자명한 진리들이 조선 땅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정도면 조선 땅에 꽤 퍼져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상식이 돼서 대승 불교가 뭔지도 알고 참선도 이렇게 그런 소승 참선이나 선불교식 참선이 아니라 대승 적인 참선법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도 도둑닦는 법도 나와 있어야 하고 이런 게 두루 나와 있어야 되는데 뒤늦게 우리가 좀 벼락치기 하는 기분 아니세요 재강이 보시면서 100년간 뭐하다 갑자기 또 벼락치기 하고 뒤늦게 몰라 괜찮아 양신분석 재강이 들으시고 주무시고 깨시면서 머릿속에 아공 복공 부봉 우리 민족이 벼락치기를 잘 하는 민족인 건 아는데 산업화도 벼락치기로 했잖아요 벼락치기로 꽤 잘해요 벼락치기에서 성과가 잘 나는 민족이 그런 친구 있잖아요 벼락치기에서 공부가 잘 성적이 나오는 친구 우리 서울개발 이런 거 다 벼락치기로 했죠 남들 몇백년에 한 거 몇십년에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정신계도 좀 한번 벼락치기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왜냐면 시간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 나온 지 백년 됐는데 지금 그때보다 공부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하면 사실 모르잖아요 장담 못해요 오히려 원형을 잃어버린 부분도 있거든요 인구수는 늘어도 공부하는 사람은 많아져도 이게 과연 그때의 질이 보존되느냐 이거는 몰라요 왜냐면 불교도 그러거든요 기독교도 그래요 지금 예수님 때 12사도 수준 될까요 요즘 목사님 신부님 수준이 그러면 또 장담 못하는 게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 옛날 불보살 수준 될까요 지금 스님들이 그럼 장담 못하는 게 있죠 정신문명은요 꼭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타인지에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정신문명은 오래 오래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꼭 아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요 실제로 하느님 봤어 성령 봤어 하느님 뜻이 뭐야 하느님이 뭐라고 게시해 우리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셔 이렇게 물어보면요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죠 정신철학 이라는 부분은 영적으로 체험하고 연구해야만 아는 분야라 물질문명처럼 그냥 남들이 물질문명 발전시키면 내가 거기서 대충 혜택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문명 발전 안 시켜도 누가 자꾸 시켜주니까 이것도 폰트 처음 나올 때는 어렵게 나와요 여러분 쓰기 어려워요 근데 좀만 버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나 쉽게 쓰는 폰이 나와요 그렇죠 컴퓨터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나요 저 한 중학교 때인가 집에 컴퓨터 어머니께서 큰 마음 먹고 사주셨는데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까만 화면에 녹색 글자 좀 떠 있는데 뭐 어떻게 무슨 컴퓨터 언어를 알아야 이걸 다룰 수 있다 그러고 그때 좀만 버티시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오죠 그런 버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질명은 계속 발전해 가니까 여러분이 연구 안 하셔도 점점 조작하기 쉬운 자동차가 나오고 더 조작하기 쉬운 물질명이 나옵니다 이제는 뭐 자율주행차 운전 안 해도 되는 차가 또 준비되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물질명은 계속 발전하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삶에 활용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수가 있는데 철학이란 걸 안 그래요 내가 파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냥 믿습니다 밖에 할 말이 없어요 믿습니다 남들은 막 하나님 봤다는데 믿습니다 나는 언제 보나 대충 그렇게 나한테도 뭔가 좀 쉽게 누가 뭐 해주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정신문명은 자기가 해야 돼요 대신에 더 쉽게 체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 거는 또 가능하겠죠 정신문명 안에서도 더 쉽게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도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답이 나오는 영역이 정신문명입니다 제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건 제가 책임지고 해드릴 테니까 종교 불문하고 원불교다 나는 불교다 나는 기독교다 상관없어요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상관없어요 좌파건 우파건 종교가 뭐건 자기 양심 자기 참나 찾는데 뭐 그게 장벽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정확한 방법론만 알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하셔야 되지 안 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길은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노파심이 나는 게 하셔야 되는데 이건 물진문명 물진문명도 뭐 그 물건을 써봐야 혜택을 누리듯이 정신문명도 최소한 그 정도는 정신문명을 써주셔야 써주셔야 맛을 알고 특히나 정신문명은 자기가 안 누려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감이 안 와요 물진문명은 남 쓰는 거 보고 있어도 대충 어떻게 하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지만 정신문명은 안 써보면요 그 무슨 맛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로 끝나요 믿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는 정신문명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고 있어야 되니 그런 일 없으시길 제 유튜브 들으신 분들 만이라도 절대 그런 억울한 일 없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원불교도 그냥 막 이름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일원상이라는 게 여러분 참나자리에요 그 참나자리 알면 참나자리가 본래 무국이고요 텅 비어있는 자리고 참나자리가 원래 우주를 꿰뚫어보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무국성 태극성을 보는 거예요 텅 비어있기로는 텅 비어있는 자리고 우주를 굴리기로는 전지전능한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거 아르라 하고 원불교는 동그라미 그르는 여러분 안에 동그라미 있다 동그라미가 여러분을 불린다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거는 동그라미만 그려 놓고 보시니까 구공만 알지 이게 모두 공하다 하는 그 구공만 알지 그 안에 우주의 진리가 꽉 들어차 있다 하는 부처님 이게 법륜처럼 팔방으로 구르는 이 법륜처럼 그 안에 우주가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이 구공만 많이 아시더라고요 원불교분들 모두 공하다 있음과 없음 절대기 현상계가 모두 공하다 하는 구공은 아시는데 같은 건데 제가 일부러 같은 거지만 표현을 이렇게 쓰죠 구공이라고 진리를 꽉 갖춘 공이다 그 자리가 텅 비어있다는 게 오히려 꽉 차 있다는 거다 이 얘기도 원불교 대종사께서 열반하기 전에 하신 얘기가 유무가 구공인데 표현 똑같이 있어요 유무가 구공인데 구공이 구족이다 구공하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 구족이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출구자를 써가지고 공에다 붙여서 구공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원래 지금 불교에서는 구공이라는 것만 써요 아공 법공 그 이외에 구공입니다 아공 법공이 다공하다 구공 유무가 다공하다 구공 근데 저는 공하다에만 너무 초점이 가서 구족하다는 의미를 주고 싶어서 가출구자 써가지고 구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 참나가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거기 우주의 진리가 꽉 차 있다 이 측면도 아셔야 돼서 그런 측면에서 저기 원불교도 텅 원을 텅 비어있는 원만 그려놓고 텅 비어있다고만 하면 저 이 원을 가지고 이 원만한 원을 가지고 천지만물을 경영해보세요 그러면 텅 빈 만 떠오르실까봐 경전의 설명은 있는데 이미지로는 원만 알고 계셔서 제가 가서 여기다 태극도 그려도 보고 이렇게 자꾸 음양오행도 팔개도 자꾸 그려보는 게요 원불교분들한테 좀 또 그런 자극을 드리고 싶어요 구공이 구공이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모두가 텅 빈 그 자리가 꽉 차 있는 자리다 음양오행 이니에지 육바람율이 꽉 차 있는 자리다 하는 것도 원불교 강의하기에 앞서 조금만 예고편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원불교의 일원은 이겁니다 저희 참나자리에요 저희 학당 로고로 치면 여기가 아까 함께 구자 써서 구공 그래요 이 구공을 쓰는 이유는 불교에서 주관인 아도 아공 객관인 법공 아, 법, 주, 객이 다 공하다 해서 함께 구자 써서 공 그럽니다 이 구공 얻으면 일지 그럽니다 불교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요 선불교 하는 분들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청담선사 같은 분은 아공 법공 구공 이렇게 해서 삼공이라 그래요 삼공을 깨달으면 견성자지 그러면 저기 선불교 견성에 구공까지 아시면 일지 아닌가 일지쯤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청담선사 같은 분은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육바람일이 안 나와요 뭐만 나오냐면 이거예요 내가 공하고 우주가 공한 걸 깨달으면 나와 우주가 모두 공한 그 구공하면 이게 다 해가지고 사실은 일주보살 깨달음 밖에 얘기를 안 하더래요 이런 거죠 실제로는 지금 우리나라 불교 선불교가 아공 복공이 모두 공한 그 자리 그러면 거기서 육바람일이 나오질 않고 그냥 참나에 더 순수한 자리 정도로만 생각하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 말만으로는 경전하고 벽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가출부자 구공을 꼭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참나 안에 음양오행 음양오행이 들어있다 육바람일이 들어있다 하는 걸요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구공을 다 한다고 해요 지금 선불교도 근데 그게 별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면 보세요 아공 애고를 무상고 무하로 꿰뚫어보면서 우리 애고의 작용을 현존하는 불생불멸의 참나를 깨치고 아공 법공 그 이 현존하는 참나 자리에서 우주가 펼쳐져 나오고 생각감정우감으로 구현된다는 걸 깨치면서 생각감정우감의 그 육근 오원 작용이 본래 참나다 라고 공하다 라고 반야신경의 주장 오원이 본래 공하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면 법공 그럼 구공은요 이게 아공 법공이 둘 다가 확실해지면 구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법공이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구공에 모두 다 공해졌다 라고만 하니까 아공 법공이 안착하면 그냥 구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청담스님의 금강경 대강자라는 거 보시면 아공 법공 구공이 삼공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구공은 내용이 없어요 법공이 더 확실해졌다 정도 그러니까 그나마 삼공을 얘기하는 분 글을 봐도 구공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일주보설만 되면 내 안에 늘 참나만 흐르고 일체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으로만 보이면 거기서 공부가 끝난다 라고 얘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이 말을 안 쓴다고 제가 왜 구공이라고 불어 이 용어를 만들었냐 왜 그 서태산 선생님도 구공이 구족이니라 이걸 공으로만 알지 말고 거기에 모든 게 갖출구자 딱 만족스럽게 갖춰져 있는 자리다라는 이 느낌을 주려고 제가 구공 이렇게 한 겁니다 경전적 근거는 있어요 경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구 일체 묘상공 이런 공이 있어요 구 일체의 신묘한 형상을 다 갖추고 있는 공 이때 일체의 신묘한 형상이 뭐냐 육바람입니다 티벳에서는 이런 경전을 봐요 그래서 티벳 그 칸말라실라 요 여기에 나옵니다 구일체 묘상공을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일체 묘상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공 이 공이 이 공이라는 걸 아는데 저는 구일체 묘상공이 구공이라는 걸 아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 없나 해서 이 구자를 이 구자로 바꿔버리면 구공 아닌가 갖추고 있는 공 모두 다 공 여기 갔다는 거 아시면 요게 요거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불교에서 원 그냥 할 때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모두가 공한 진공이면서 또 뭐예요 진공이면서 거기 다 들어있다는 그냥 진공 구공 이게 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냥 공이면 아무 그림도 안 그리는 게 낫겠죠 근데 왜 원불교에서 원을 그려놨을까요 자 이 원이 힌트입니다 그냥 공을 표현하는데 원을 그려놔요 원이 찌그러지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찌그러지지 않고 원만한 공을 그려놓는 이게 이게 구족을 상징하는 텅 비어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안 그려진 거는 텅 비어있다는 뜻이고 원이 동그랗다는 건 뭐죠 둥글다는 건 뭐죠 인격이 원만하다는 거 할 때 우리가 둥글다 원만하다 하잖아요 진리가 원만한 진리라는 건 뭘까요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니에이지 육바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데 왜 원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까 구공인데 구공인데 구공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구공인데 구족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둥근 원에서 텅 빈 공만 보시면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마음을 텅 비워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그렇지 저렇게 마음을 둥글게 써야지 가 보셔야 돼 보이셔야 돼 그쵸 둥근 둥근 마음 내 참나는 텅 비어있다는 의미에서도 원이지만 둥글다 원만하다 육바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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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하나 찌그러지지 않고 원만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둥근 원을 여러분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사세요 라고 만약에 온불교에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텅 빈 마음만 갖고 살자 이러시면 안 돼요 텅 비워 텅 비우 비우되 조금도 찌그러지지 않고 원만하고 둥근 마음을 써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바람일이 충만한 상태 원만한 상태로 내가 해야겠구나 보시만 잘하고 지게는 못하고 이러면 원만하지 않죠 깨져 있잖아요 남의 입장을 사랑하되 또 공정해야 돼요 모두를 사랑해주되 또 모두에게 공정해야 되고 지혜가 광명하되 밖으로 항상 인욕해야 되고 선정 안으로 선정에 들어있되 밖으로 항상 성실해야 되고 요게 원만해지지 않으면요 찌그러진 원을 그려놓으면 맞겠죠 여러분 이런 거 잘 쓰지 않나요 영화 요즘 영화 영화평도 다 이렇게 쓰던데요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육각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있죠 이 영화 스토리는 이 정도 폭력 뭐 이런 거 이 정도 영화 전체적으로 이 정도 영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이거 찌그러진 거잖아요 여러분 육바람이 이러면 안 되죠 보시는 되게 잘해요 지게는 형편없어요 바냐 잘 몰라요 이러면 이런 찌그러진 이런 육바람이 나오죠 원만한 육바람이 이런 뭘까요 보시 자명 뭐죠 이쪽을 여길 지게라고 할까요 보시 지게 자명 인욕 정진 선정 반약 전체적으로 자명 이게 원만한 거잖아요 더 원에 가까워진 거죠 원에 가까워질수록 원만한 겁니다 그쵸 더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이래도 아직 못난 게 있다 하더라도 자꾸자꾸 갈고 닦다 보면 더 둥글둥글해지겠죠 이런 원에서 이것까지 뽑아내시면 좋겠다 저희 학당 로고도 다 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저렇게 육바람일이 원만하다는 상징으로 보시면 좋겠다 왜 원을 해놨느냐 제가 기억나는 게요 봉호 선생님을 대학 붓고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학력 요즘 입시제도 말 많죠 학력고사 보고 못 참고요 서울에 방학 때 올라와서 서울에 생전 처음 본 친척 집에 일주일간 단칸방인데 신혼부부에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깐난 애기 막 태어난 듯한 그 누나한테 정말 미안했죠 생전 연락 안 하다가 그때 가서 녹번동 쪽에 있어요 인연이 은평구예요 저는 시작부터 은평구였어요 지금도 은평구예요 녹번동이었어요 제 기억에 거기 거기 딱 일주일을 저도 정말 그런 거 못 견디는 사람인데 버텼어요 왜냐면 배워야 되니까 첫날 가니까 봉호 선생님이 딱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길게 얘기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돌멩이가 강상류에서는 그렇게 못 와 있는데 하루로 가면 그렇게 모난 데가 쳐지고 쳐지고 단련돼서 가면 둥글둥글해진다 공부라는 게 계속 모난 데 갈고 닦아서 둥글게 하는 거다 무슨 신통을 듣고 싶은데 막 돌멩이 둥그러지는 얘기를 하시니까 약간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들었지만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른 얘기 더 재밌는 게 들었을 텐데 결국 돌멩이 얘기만 기억에 남았는데 나중에 공부할 때 많이 그런 게 떠오르죠 처음엔 단학해가지고 초능력 얻어서 짠 이게 목표였을 때라 그런 게 안 들어왔는데 공부가 진짜 중요한 게 인격 닦는 거다 라는 정도로 제가 더 깊어지니까 그 말들이 더 기억났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둥글다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 마음이 둥그러지려면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육바람일에 맞게 둥글둥글해지려면 육바람일을 끝없이 갈고 닦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 중에 나오죠 보시가 부족하다 남 남 배려해주는 마음이 내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럼 그 부분이 좀 원한 거죠 이미 둥글둥글해진 쪽은 이미 많이 단련됐는데 아직 단련 안 된 게 내가 되게 나랑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육바람일 하시다 보면 인욕을 그렇게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상황 닥치면 탐진치가 터져나와서 화가 빨리 나지 인욕을 난 도저히 못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되게 인욕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노화 안 나 그래도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인욕은 부담을 못 느끼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심각한 곤란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육바람이를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찌그러져 있는 걸 단련하려면 그게 이런 원을 모델로 해서 이상적인 모델로 해서 진리 참나는 원래 원만한데 우리가 보세요 왜 몰라 괜찮아 하는지 마음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때 몰라 괜찮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원불교육이 나온 김에 원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몰라 괜찮아 하고 마음 중심자리 참나 자리를 깨닫고 보면 참나는 모난 데가 없거든요 그게 둥근 거예요 참나는 원래 둥글거든요 거기엔 육바람이 충만하거든요 근데 내 애고는 모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둥근 원을 이상적인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내 찌그러진 마음을 계속 교정해가는 작업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불교육에서 원 그려놓고 늘 보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저 일원상처럼 내 마음을 굴려야겠다 육군을 일원상으로 굴려라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참나 원만한 육바람이 원만한 참나를 표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바로잡자 하는 게 그게 원 그려놓은 취지예요 저희도 항상 그러니까 저희 학당 로고 보세요 참나만 둥글면 됩니까 애고도 둥글어야지 애고도 둥글게 그려놨잖아요 저희 공부 다 된 모습입니다 저게 참나는 원래 둥글지만 애고는요 공부해야 둥글어져요 안 그러면 엄청나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여러분 만드시려면 참나로부터 육바람이 힘을 꺼내서 여러분 육군을 찌그러져서 작동하는 육군작용을 육바람일로 원만하게 만드시는 게 그게 이제 공부의 제일 핵심 우리 삶 우리 마음 우리 삶을 마음씀 우리의 삶이죠 그게 육군작용이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울고 웃고 생각하고 따지고 하는 거 그 육군작용을 육바람일대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는 육바람일 육바람일만 노래하고 원불교는 둥긋시다 둥긋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다른 거로 보이시면 안 돼요 같은 얘기에요 그 둥그러지는 원리가 육바람일로 둥그러지지 막연하게 둥그러지자고 하면 둥그러질 수가 없습니다 짜증낼 거 다 내고 또 잘해야 될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내야 될 사람은 또 껴안아주고 막 엉망이 된 삶이 이래요 육바람일이 엉망이 돼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는데 둥글게 합시다 둥글게 합시다 한다고 해서 이게 둥그러지지가 않아요 결국 그 얘기는 원불교나 우리나 참나 못게 치면요 둥근 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둥근 걸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찌그러져 있거든요 꼴지리끼리 서로 상의하지 마라 그랬죠 제가 이쪽이랑 얘기하면 둘이 이런 것 같아 막 내 말이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 둥근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둘이 가볼 땐 되게 둥근데 남들이 볼 땐 되게 찌그러져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를 또 자꾸 경계하는 게 바들끼리만 자꾸 얘기하게 돼요 왜? 바가 됐다는 건 여러분 바 아닌 사람하고는 지금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지능이 떨어져요 사실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바가 되는 순간 진짜 바가가 돼요 왜냐 올바른 사고를 할 게 힘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남들하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나를 몰리하거든요 왕따를 시키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 딱 한 놈이 있어요 같은 바 둘이 얘기하면요 밤을 새죠 여기 학당에 처음 오신 분들도 바들이 모인 거죠 여기 집도 안 가시더라고요 처음 학당 열었을 때 주말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으로 안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재밌냐고 그러니까 저야 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새로 만난 친구들이 밤을 새서 여기서 노니까 왜 이렇게 이게 재밌으시냐 주변에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고 사실 빠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주변에 얘기를 못하죠 어디다가 근데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바가 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심은 있어야 뭐가 돼요 몰입을 어느 한 분야에 몰입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이게 거기까진 괜찮은데 진짜 선을 넘어가시면 진짜 큰일입니다 선을 넘어가 버리면요 세상을 자기 위주로 보는 경지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과대망상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는 진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했다 정도의 바 수준은 좋은데 진짜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남들이 다 화내고 막 이러시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빠들끼리는 또 서로 용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학당은 양심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양심에서는 아무리 빠가 돼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더 좋아져요 또 하나 대신에 또 그냥 일반 다른 거에 대해 여러분 빠가 되시더라도 빠라는 거는 아주 내가 열심히 열성을 다해 꽂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 선은 지키세요 양심 선은 지키는 빠가 됩시다 그래서 제가 양심 빠가 됩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양심에 진짜 한번 올인해 보세요 하는 거 하나랑 일반적인 다른 대상에 대해 빠지시더라도 선은 좀 지켜주십시오 남한테 차마 못할 말을 하지 맙시다 그 선만 잘 지켜주시면 우리 중생은 뭔가에 빠져야 살거든요 안 그러면 재미없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계속 앉아계시면 재미있겠습니까 드라마에라도 빠져야 재미있지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 빠가 돼요 와 이것만 있으면 난 살겠다 이런 기분도 느껴보고 중생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야 탐진치가 좀 충족돼야 사는 맛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데 선은 지키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가족들하고 싸우지 말라 이 드라마가 최고라는 걸 다른 가족들한테 강변하고 강요하고 난 다른 게 더 재밌던데 그게 사람이냐 말해가지고 드라마를 하나도 볼 줄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선 넘은 거죠 이거는 이때는 아무리 올라와도 참으시고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즐겨야지 난 나대로 즐길 거리 찾았으니 다행이고 서로 다행 아니냐 이렇게 선 긋는 게 이게 양심 아닙니까 혹시 홍의각당 너무 즐거워서 재미있으시더라도 제발 주변에 강요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연들 많이 들었는데 몇 방 며칠 여행 가는데 홍의각당 CD 잔뜩 준비했다가 남편한테 그냥 엿 먹어봐라 하고 계속 제가 나오는 강의가 틀어져요 분명히 한 소리 납니다 그러다가 남편분이 참다 참다 진짜 제가 욕을 먹어요 이놈식 이 자식 뭐냐 이놈이 죽어야 끝나지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고 제가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게 아무리 옳은 것도 선 넘으면 안됩니다 이게 자기가 당하면 싫으면서 사실 자기는 아마 옆에 가족이 자기 싫어하는 음악만 틀어도 싫을걸요 저딴 걸 듣나 자기는 자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때 약간 몰라 괜찮으면서 자명한가 하고 좀 단속 하셔야 돼요 학당 회원분들은 꼭 그거 해주셔야 돼요 난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바를 바를 욕하고 다니는데 야 니네나 잘해 그러면 제가 할 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홍익 홍익 바들의 패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바가 되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비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만 비판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 그건 엉터리지 그러니까 제 바가 되면 안 되고 합당 바가 돼도 안 되고요 여러분은 순수한 양심바가 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바가 돼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난 양심 내 양심에 충성할 거야 내 양심에 최선을 다할 거야 이게 홍익학당의 올바른 학생의 모습입니다 이 학당에서 올바르게 교육을 받으면 자기 양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맞잖아요 유농식이 한 거니까 무조건 실드 쳐주고 홍익학당이 하는 짓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문바들 하는 것처럼 지켜주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양심 학당 열어놓고 다 같이 비양심으로 빠져가지고 한 몫에 다 죽는 거예요 혹시 제가 죽더라도 여러분은 사셔야죠 제가 혹시 나중에 이상해 피지 가자 그러고 이상한 짓을 하면 여러분들이 멀리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양심에 충실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이게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학당에서 공부해가지고 보살도 공부하고 양심 공부했는데 남들하고 똑같으면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바라면 할 짓을 안 하셔야 돼요 난 양심바지 양심이 좋아서 그랬던 거지 아니야 이런 분이 만약에 교회에 계시면요 목사가 나중에 이상한 일을 한다 성추행 저질렀다 성폭행 저질렀다 나는 나는 내 안에 성령을 따랐던 거지 목사가 당신 따랐던 거 아니야 당신 성령 저버렸어 당신 안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또 상당수의 신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한 일은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덧불러 일반인들이 니들이 뭘 알겠어라고 나오는 순간 고립되는 얼마나 무서워집니까 자 결론은 둥글게 삽시다 그게 모난 거예요 빠가 됐다 굳어진 거예요 뭐 하나에 꽂혔다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뭔가에 꽂히지 않으면 살기 힘들지만 꽂힌 채로 계속 살아가시면 여러분 마음이 모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굳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열려있지 못해요 그렇죠 아 나는 가수 중에 좋아하는 가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열려있습니다 모든 가수에 관대한데 어느 날 한 가수 노래를 들었는데 꽂혔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딱 굳어진 거죠 어떻게 돼요 이 가수 외에는 다 요즘 조국도 딱 조국이 잘생겼어 하고 딱 꽂히신 분들은 조국이 잘생겨 보이는 순간 다른 모든 정치인들은 어떻게 돼요 오징어죠 오징어 꽂히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계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나랑 다른 편이니까 비방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너가 조국 편이 아니고 자한당 편이니까 너가 그러지 라고 오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분들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공격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꽂히고 뭔가 뭔가를 너무 실드 쳐주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후회될 짓을 하게 된다 나중에 돌아보면 되게 후회스러울 짓을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막 하게 된다 정신 차리고 보면 되게 난감하다 저는 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양심 공부만 해온 사람인데 우리 국민이 더 양심적이게 되길 바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둥근 마음이란 게 뭔지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둥근 마음 육바람일에 원만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 모난 마음은 미운 사람한테는 딱 미운 사람 대하듯이 하는 게 모난 마음이고 굳어버린 마음이라면요 미운 사람한테도 둥근 마음 쓰실 수 있겠어요 밉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육바람일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그분 입장 배려 안 해주실 거예요 보시 지게 그분한테 공정하게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한테 부당한 피해를 줘도 되나요 박근혜 정부 신문이 털고 막 검찰들이 정보 흘릴 때는 막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됐다면서 막 너무 좋고 더 털어라 더 털어라 막 언론을 응원하고 검찰을 응원했다가 자기 편을 터니까 어떻게 돼요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 이 쓰레기들아 언론 기레기들아 기자 플러스 쓰레기가 기레기입니다 기러기를 한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기러기 아빠입니까 그래서 기레기야 하는 건 기자 플러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털면 쓰레기야 라고 공격하고 남을 털 때는 더 털어라 왜 오늘 뭐 턴 거 없냐 검찰 갖고 있지만 말고 좀 풀어놔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 편을 털면 검찰도 고발해야 된다 적폐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런 정신 상태가 옳은가라는 걸 묻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조금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러게 되면 지금 서로 이해될 걸요 지금 문바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박사모들이 진짜 이해될 거예요 지금 심정 무조건 지금 우리 편 실드 쳐줘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요 서로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요 되게 이해될 거예요 왜 찌그러진 마음들은요 비슷해요 유사하게 찌그러져 작동합니다 유사하게 찌그러져 있어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 나 양심 찾으려고 왔습니다 돋다 끌려고 왔습니다 보살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는 분은요 보이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요 백날 수행에도 여러분 마음은 찌그러진 채로 갑니다 몇 가지 신통이나 얻으실지 몰라도 마음은 찌그러진 게요 더 굳어져 가지고 가게 돼요 한 생을 그렇게 살다 가게 돼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 굳어버리고 찌그러진 거 펴고 굳어버린 거 녹이고 이게요 노자에 보면 계속 부드러우라는 얘기만 해요 딱딱하면 죽는다 부드러워라 부드러워라 그게 열린 사고예요 열린 마음 깨어있는 의식만이 육바람일이 작동하니까 원만하지 깨어있지 못하면요 육바람일이 아니라 뭐가 작동해요 탐진치요 그럼 굳어져 있어요 어리석음이 이미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어리석은 중에 탐욕을 내고 그러니까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분노가 솟구쳐서 더 어리석어지고 점점 굳어져가요 그래서 내 삶에 내 탐욕이 성취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탐욕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리면서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탐진치 내려놓고 육바람일에 원만한 마음 둥근 마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마음이 넓어지고 다양한 가능성이 보이고 무한한 잠재력이 보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게 보이고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저도 예전에 노량진에서 한번 고시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노량진에 가서 딱 고시공부 학원 끊고 딱 다니는 순간 제 인생의 최고의 롤모델은 부처님보다 누구예요? 합격생이요 어떻게 하면 합격생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타고난 게 아닐까? 합격생들은 전생에 공격을 많이 지은 게 아닐까? 왜? 합격밖 불합격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불합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이 시험이 끝난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어리석음이 이미 지배합니다 합격하면 살고 불합격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래서 불합격 시험 끝나고 나면 자살자들이 생겨요 왜?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탐진치의 현장이에요 다른 분들은 운이 좋아서 탐진치가 좀 구현되니까 살만한 거지 탐진치가 잘 구현되지 않는 쪽 가서 보면요 탐진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입니다 근데 복받아가지고 부모 잘 만나서 탐진치가 탐용 내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왜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럽니다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데 인스타에 맨날 아름다운 사진 올리면 이렇게 살만한데 왜 남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나? 아니에요 탐진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다 죽어요 부유층들도 더 탐욕을 냈다가 더 어리석은 짓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고요 이 살만한 사람도요 사이비 신앙이라든가 어리석은 데 빠져버리면 피지까지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살아가게 사는데 탐진치가 한번 작동해버리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 패갈라가지고 서로 탐진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승리하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탐진치에 한번 기웃거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멀쩡하죠? 공무원 시험 한번 도전해보세요 애가 타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고 진짜 이 길밖에 난 여기다 모든 걸 투자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여유로우시죠? 어디 가서 카지노 가서 한번 이거 제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고요했던 평온했던 사람이 가서 돈을 좀 그날 좀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 찾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겠죠 이게 사람을 끌고 가요 탐진치로 억울해서 못 일어나죠 여기서 나는 관대하다 나는 평온하다 주식 하나 사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겠죠 자 이제 치가 작동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올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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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 곧 망한다던데 그럴리가 그럴리가 탐진치가 작동하면 팩트를 들어도 어떻게 돼요? 다 가짜뉴스로 치부하게 돼요 내 성공을 하느님이 응원해 주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자꾸 생기고 하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이상한 신앙이 생겨요 하늘은 나한테 이번에는 하늘을 쏴주셔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들이 자기 내면에서 생겨요 이걸 딱 노리는 게 종교에 또 다 있습니다 주식하세요 이쪽에 와서 이기도 하세요 이 주문 주고 이렇게 다 상품이 있어요 자녀 수능 보세요 그러면 이기도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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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가 다 있습니다 종교는 또 그 장사예요 아주 좋은 탐진치 덩어리들을 깨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탐진치 덩어리들한테 장사를 해요 종교가 이런 것도 한번 보이셔야죠 그냥 중생들 사는 모습입니다 제가 무슨 막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 안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것만 하면 내 인생에 뭐가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중생이 쓰리죠 그러니까 불교에 겨우 간신히 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데 거기서도 정신 놓고 꿀 빨고 있는 정신 없는 존재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떤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만 넘어가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게 치가 시야를 좁혀놓고 탐욕이 계속 그것만 이루면 엄청난 것을 성취할 거라는 과대망상을 일으키고 분노가 거기에 안 되면 분노에 타오르게 되는 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끼어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분노에 빠질까봐 좌절에 빠지고 분노에 빠질까봐 계속 가는 거예요 이 탐욕이 성취되어 버리고 끝나기를 근데 이게 다 어리석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늘 겪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떠세요? 그때 내가 왜 그랬노?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벗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 내가 그걸 못 났나 할 겁니다 그거 빨리 놓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내 마음을 원만하게 육바람이래 원만하게 둥글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뭐든지 잡아줘요 정치건 종교건 제가 주장하는 게 종교도 너무 광바 선을 넘어간 바 되지 맙시다 바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선을 넘어간 광바는 되지 맙시다 정치도 광바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중심 찾고 여러분이 더 원만한 마음 쓰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이게 두고두고 여러분이 뿌듯할 일입니다 죽은 뒤에도 너 어떻게 살다 왔냐 했을 때 나 요 둥근 마음 키워왔다 육바람이래 마음 배양하다가 왔다 이게 남는 장사지 다른 거 돈 명예 권력 어떻게 갖고 갑니까? 내 마음 갖고 가는 거죠 내 마음을 어떻게 훈련시켜 놓고 단련시켜 놨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어떻게 둥글게 만들어요 갑자기 내 마음이 진리도 모르고 탐진치 덩어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막 모나 있는 마음도 둥근 참나로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내 마음 다시 둥글게 둥글게 돌리자는 거죠 이런 게 정신개벽의 요결인데 원불교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원불교 강의 앞둬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기도 둥글어지고 남도 둥글어지게 할 수 있어야 보살인데 지금 원불교에 그만한 보살들 배양했는가? 100년간 이런 거 서로 자기 종교만 잘 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종교에 대한 신앙심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바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군 기독교 바들이 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편의점보다 몇 배 많게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천국 온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교당 안에 교회 안에 더 삐뚤어진 사람들 더 치우친 사람들이 창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답을 어디서 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 만나서 자기 안에 있는 참나 만나서 자기 마음 둥글게 돌리지 않으면요 나부터 돌리지 않으면 절대 이 우주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부터 돌리면서 나부터 이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육바라밀이 돌아가는 마음으로 둥글게 만들면서 남들한테도 그러라고 권해야 됩니다 남들을 권하기 전에 남들을 대할 때 육바라밀로 대해줘야 돼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보살은 내 안에서 육바라밀의 양심을 캐가지고 내 삶을 둥글게 할 것 내가 못하지 않고 둥그러지니까 남들이 나 만날 때 먼저 교화의 도움을 받습니다 먼저 남들이 감화를 받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의 둥그러진 마음으로 남들을 대접한 다음에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둥근 그 본성을 깨닫게 해주고 그 스스로 둥그러지게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보살도의 본식입니다 자리 이타 나부터 먼저 육바라밀에 충만한 다음 그 육바라밀로 남을 대접해 주고 일단 그게 이미 남을 이롭게 해 준 거예요 더 이롭게 해 주려면 너도 네 것 꺼냈어 하고 도와주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부자가 돼서 남들한테 돈도 빌려주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도 부자가 되면 돼 하고 부자 되는 법까지 가르쳐줘야 깨끗하게 이타죠 근데 이 두 단계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먼저 육바라밀 전문가가 돼서 남들한테 육바라밀로 대접해 주라는 게 첫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뭐가 다르죠 제가 경고했던 거 있죠 홍의각당 강의를 듣고 몰라도 하고 막 좋아요 와 근데 자기 마음도 둥그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고 권해준 건데 상대방은 잘 할까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리 이탈을 좀 3단계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먼저 나부터 깨치고 내 마음부터 갈고 닦아서 그럼 영원히 우리는 남 못 도와줍니까 그게 아니라 최소한 이 얘기를 다시 응용해 볼게요 초심자 입장에서 여러분 제 강의 듣고 기분 좋으셨죠 그러면 육바라밀이 충만할 때 그때 그 마음으로 남을 상대해 주시기만 해도 돼요 제 강의를 권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를 해주세요 육바라밀의 혜택을 좀 보여주세요 남들한테 여러분이 평소에 모진 마음으로 살다가 둥근 마음으로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상대방은 이미 혜택을 입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전도죠 첫째 남한테 먼저 육바라밀의 맛을 보여줘라 육바라밀의 맛을 볼 수 있게 해줘라 남들한테 두 번째 야 이렇게 맛있는 거 너 어서 났냐 그러면 그때 가르쳐줘라 강의 좀 권해줘라 이해되시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여러분 속도 편할 겁니다 안 그러면요 이렇게 돼요 홍인각당 강의 봤어? 한 번 보라고 먼저 권하겠죠 상대방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말을 마셔야죠 그렇죠 별 감흥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봤냐? 봤냐? 막 이러니까 상대방이 육바라밀을 느끼겠어요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분한테 육바라밀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는데요 제 느낌에는 육바라밀을 못 느낄 것 같은데요 절대 육바라밀을 느끼게 해줘야 이미 그 자체로 이미 이 땅에 여러분은 보살도를 한 건데 육바라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저를 권해주고 싶고 제 강의 듣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남한테 나누고 싶은 마음은 진짜 이해합니다만 이해하는데 이거예요 그런데 뭔가 뜻대로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보살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육바라밀로 육바라밀 달인이 된 뒤에 하시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상대방을 대하기 전에는 몰라 괜찮아 육바라밀 분석을 하고 대하고 대하기만 해도 충분하고 더 좋으려면 상대방도 견성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번 마음 먹고 접근하시면 이게 더 둥근 마음 쓰는 법 아닙니까 우리 육바라밀과 둥근 마음을 한번 제가 엮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서로 자명한 것들끼리는 만나서 더욱 빛이 나거든요 우리 사회를 바로잡을 비법도 육바라밀의 마음 둥근 마음에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분들부터 먼저 그 마음을 써서 주변을 감화시키고 교화시키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보살들 간에 좀 더 자극제가 될 만한 비판을 해봤습니다 보살들 간에 더 분발하자 일반인은 나중에 일반인들 체크하는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마음이 이미 모질게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됐고 답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어영부영 버티다가 나름의 요령이 생겨서 그냥 모진 채로 어떻게 사는 법을 다들 터득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저기 높이 올라가다 보면 제대로 털릴 때도 오는 거고 높이 안 올라가면 그냥 고만하게 사는 거고 뭐 조국보다 더한 사람들 많겠죠 그런데 장관 후보는 안 나갔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제가 좋아하는 서양 철학책 철학의 이한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자리는 그 사람의 단점만 돋보이게 한다 높은 자리는 높은 자리는 그 사람의 단점만 돋보이게 한다 만천하의 단점을 드러내는 게 높은 자리다 왜? 높은 자리 올라가면 사람들은 다 깔라고 덤비지 우주의 힘이요 한쪽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남들은 어떨까요? 우주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한 사람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우주에는 반드시 끌어내리려는 힘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끌어내리려는 힘이 작동하는데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요 그러면 빠가 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 사람 편의 대자라고 마음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끌어내리려고 막 해봤는데 와 캘수록 뭐가 나와요 이러면 판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끌어내리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작동합니다 왜? 우주에는 틈이 있으면 반드시 그리 힘이 몰립니다 물독에 한쪽이 금이 가면 물이 그쪽으로 몰립니다 약한 쪽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우주의 힘 공식들이에요 힘이 작용되는 공식들이 올라가면 저항이 일어나는 법이고 끌어내리려는 힘이 그러니까 엄청 이 부분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올라가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올라갔을 때 털릴 거 쭉 생각해보면 고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그 전에 장관들은 못해서 위장전입 하나에도 물러난 분들 많죠 왜 빨리 물러나셨겠어요 여기서 빨리 멈추자 털면 더 나온다 빨리 멈추자 현명한 분들이 왜 다들 그렇게 모질게 모나게 살아오셨잖아요 고등 침팬치가 뭐 다 그렇죠 지금 조국 욕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뭐 자기는 더 잘 살아서 욕하나요 나는 장관 안 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욕하겠죠 최소한 나는 장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 얽혀 있어요 내가 뭐 다 당당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이렇게 모난 채로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에서 최소한 다른 사람 다른 중생들 말할 거 없이 우리부터라도 모난 데 다듬고 굳어 있는 거 풀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각자 자기 거만 잘 합시다 자기 거만 둥근 마음 거기서 얻으셔서 이 사회를 사회의 중심을 잡아줄 존재는 건전한 양심과 상식을 지닌 존재들인데 쉽게 말하면 보다 더 둥근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이 사회의 중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번 기회에 양심각성하는 그런 계기로 이번 기회를 삼으셔야지 이번 기회에 양심으로 거듭나셔야지 빠 쪽에 섰다 나는 까 쪽에 섰다 우리가 이겼다 실드 쳐서 막아냈다 아니다 공격해서 무너뜨렸다 이거 즐기고 계시다가 여러분 똑같은 사람 되고 이기고 지고 나중에 가서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다 모나 있는 존재들로 이 사람 몰아내면 누가 그 자리에 올라오겠어요? 또 다른 모난 놈이 올라와요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여러분 현상계에는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모난 게 그나마 견딜만한 하나도 필요하거든요 현상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모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견딜만한 모난 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번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건 그 정도도 아니라고 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다 모나 있는데 그래도 내가 봐줄 만한 모난 사람을 찾고 있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고등 침팬치 노름에 빠지지 마시고 그나마 돌 모난 거 어딘가 그 정도로 우리가 살 거면 돌 왜 닦습니까? 둥근 사람 한번 보여주자 이 세상에 이런 차원에서 우린 돌을 닦고 있다는 점 각오를 갖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 둥글게 삽시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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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